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 인근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주재로 재난협업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대처 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보고 등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태풍 타파는 오키나와 남남 서쪽 해상에서 발생해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의 중형급 태풍으로서 22일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22일 오후 1시부터는 낙동강 김천교 유역의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비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위험지, 캠핑장, 대형 공사장 및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물 관리도 철절을 기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천시와 케이워터는 19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국도비 19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1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 관로를 교체하고 블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유수율 8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수율 향상으로 누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상수도 공급 및 운영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김천향토장인들과 그 가족들을 김천시청으로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초청은 김천향토장인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김천시민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노고를 격려하고 장인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천향토장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김천시민으로서 자리를 지켜오면서 내가 받았던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비법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천향토장인은 지난 4월부터 공고를 시작해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에 최종 11명이 선발됐습니다. 김천시는 18일 교동에 위치한 구고속도로 톨게이트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교동 공영주차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김천시에서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들여 6,336제곱미터의 주차면수 63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지고 그동안 잡초와 쓰레기로 방치돼 많은 민원이 발생한 도로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9월 17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회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 주부 모임 김천시연합회 여성교육 및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식전 행사로 김천색소폰 항상불의 연주로 시작됐으며 표창패, 공로패수역, 해피투게더 김천 실천교육, 한마음 단합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박동주 강사가 진행하는 해피투게더 김천 실천교육을 실시해 행복한 김천을 위한 공감소통방법 등을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모처럼 농촌지역 여성들이 농사일을 잠시 접고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나누고 지역 회원들 간 웃고 즐기며 침묵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